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정동진 땅이 사실상 중국 자본에게 팔렸으며 이 소식이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큰일 났다 강원도 정동진 땅이 완전히 중국 자본에 넘어갔다 여전히 친중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 출신의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진태 전 위원은 계속해서 강원도가 위험하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결코 차이나타운 포기를 건설 포기를 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친중국 건설을 위해서 작당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동진 땅 노란자의 그 땅이 중국 자본에 넘어간 이 작금의 실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 부동산을 중국에게 내준 저 잔악함과 중국 몸을 따라하겠다는 문재인 정권과 최문순 도지사와 중국 공산당과 운명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하는 또 계속해서 강원도지사 최문순이를 질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가열차게 멸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에 불었던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얼마나 수십만 명의 청와대 청원 아직도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강원도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아가리질을 하진 않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최문순과 강원도 거기에 코롱 건설이 공식적으로 차이나타운 건설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미 정동진 땅 또한 강원도의 노란자위 땅들은 이미 다 중국 짱깨들 자본에 잠식되었으며 강원도가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김진태 위원과 또 에포크타임즈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에포크타임즈는 이화여대 부지보다 큰 면적 강원도 정동진 땅 노란자위 이미 중국 자본에 팔렸다 정동진 조선시대 수도였던 한양의 광화문에서 곧장 동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우리나라에서 해맞이 장소로 매우 유명해 매년 12월 31일이면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린다 정동진에 있는 기차역 정동진역은 세계에서 바닷가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뜻깊은 정동진 땅이 중국 자본에 팔렸다는 소식이다 영주권은 옵션이다 그러면서 에포크타임즈는 김진태 위원의 페이스북을 링크를 걸었습니다 김진태 위원은 최문순 강원지사가 춘천 차이나타운에 실패했는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엔 강릉 정동진의 차이나 드림시티를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 자본 샹차오 홀딩스가 4805건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정동진 노란자위 땅 17만평을 이미 중국 자본은 매입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이 사업이 지금 탄력을 붓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한국지사장 조 위보는 최문순 외에도 이재명, 송영길, 이낙연 등 여권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중국 일대일로와 문재인의 북방정책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차이나타운은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에 이은 문화 실크로드입니다 이 말은 제가 아니고 최문순이가 언론에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라고 에포크타임즈는 김진태의 페이스북을 링크를 했습니다 지난 3일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 춘천갑 당렵위원장은 SNS를 통해 강릉 정동진의 차이나 드림시티를 만든다고 한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태 당렵위원장에 따르면 중국 자본 샹차오 홀딩스가 4,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강원도 정동진 땅 17만평을 매입을 했으며 그 17만평의 땅은 강원도 정동진의 핵심 노란자위 땅이며 사실상 중국 자본은 그 땅을 몇 년 전부터 노렸고 중국 자본은 우선적으로 정동진의 노란자위 땅을 매입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 지역 개발의 핵심은 중국에게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지난 2013년 샹차오 홀딩스와 강릉 정동진의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을 위해 4,800억원을 투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은 중국 외자유치를 통해 정동진 일대 5만 제곱미터 부지에 콘도, 호텔, 미술관 등을 갖춘 복학관광 리조트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문재인의 법무부는 정동진 지구에 적용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또 연장을 했으며 대한민국의 법무부까지 합세해 중국 투자 위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법무부가 확대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이곳에 대해서 한마디로 영주권은 옵션이며 이러한 본질은 바로 법무부를 움직인 것은 바로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이며 강원도와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투자 이민제를 확대하면서까지 연장하면서까지 중국 자본을 받기 위해 지랄을 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그 지역의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그에 따라 영주권도 부여하는 제도라며 이에 대해 강원도 측은 사업 추진 현황을 인정을 하면서도 중국만을 타켓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며 동남아 전체가 사업 대상이다, 관광 대상이다 라고 해명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국 자본에게 넘어간 정동진의 17만평 규모의 그 노란자이 땅에 대해서는 일절 발언을 안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최문순이는 김진태 전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강원도에 대한 차이나타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 전에도 문재인 정권의 투자 이민제와 또 아파트 부동산 가격의 번질 그게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공산당이 서울에 있는 집값, 집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속에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떠올려지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왜 중국공산당을 쥐잡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잡은 겁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공산당의 검은 무리들 부동산을 장악하고 상권을 자강한 이후에 한마디로 중국공산당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중국의 공자학원 플랜, 차이나타운 플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여전히 쥐잡듯이 잡지 않았습니까? 중국공산당 판을 만들겠다는 중국공산당의 차이나타운 판을 만들겠다는 최문순이의 저 검은 모략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강원도 정동진 땅 그 노란자위 17만평은 영원히 중국에게 넘어간 이 작금의 사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왜 천멸중공인지 왜 반중 친미인지 똑똑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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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